드디어 개천고 노선생 TV가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은 작은 유튜브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렇게까지 될지도 몰랐었어요. 유튜브 정말 어렵구나. 블로그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독자 1000 찍은 영상에서 큰 선물을 드리려고 이런 특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뭐냐. 현 시대에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뭐 평범한 얘기 아닌가 하지만 이 원리를 아시면 여러분도 5년. 5년 안에 10억 이상 부자는 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금액적으로 얼마가 매달 들어와야지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산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부자의 기준을 들 수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돈에 큰 구애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그 시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제 부자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산출이 됐냐면 일단 내가 실거주 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의 제가 가지고 있는 10억 선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풍경이 좋고 학군도 나쁘지 않은데 15억에서 20억 정도에 되는 34평. 이게 제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15에서 20억 정도가 실거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한 달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정도 들어오면 합쳤을 때 50억에서 100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제가 이제 지방에서 산경을 해서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S그룹의 계열사에 공채로 입사를 해요. 그런데 3년, 4년 지나니까 어느 순간 월급 받아 가지고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그 밥벌이가 되지 않는다. 현타가 오는 거죠. 서울에서 내 집 하나 살 수 있다는 희망조차도 없었어요. 왜냐? 연봉 5, 6천 받아도 이거 모아도 1년에 2, 3천이에요. 근데 그때 이미 서울 집 5억, 6억 할 때잖아요. 하나도 안 써도 20년, 30년 동안 모아야지만 집 한 채 사는데 이거 답이 없잖아요. 집에서 돈을 보태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비참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책도 읽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상황을 답할 수 있냐. 서울에 집 한 채 사고 내가 좀 자유롭게 돈을 써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냐. 그거를 고민을 했어요. 대기업에서 11년 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많이 했죠. 이게 처음에 한 개, 두 개 있던 게 세 개, 네 개로 불어나고 그 아이들의 가치가 1.5배, 두 배 이렇게 계속 성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제가 급여로 20년, 30년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만큼의 자산은 이제 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에 사표를 쓰고 제가 하고 싶었던 사업에 도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일을 하다가 애가 아프다 또는 집안에 일이 있다 그리고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겨. 그러면 당장 제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는 내가 더 가치를 두는 가족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와 선택의지 자유의지는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는 완전한 물질적인 경제적 자유의는 아니지만 스케줄 조정 정도는 가능한 부자로 가는 그 중간선에 섰다고 볼 수 있죠. 부자가 되려면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막무가내가 아니라 이 공식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고요. 일단 이 수익을 내려면 자원을 넣어야 돼. 그렇잖아요. 자원을 넣고 거기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익률을 높이면 이게 제일 크게 나오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네. 이랬을 때 직장인들은 연봉이 자기의 자원인 거고 여기에 연간 올라갈 수 있는 연봉 상승률은 제한적이에요. 갑자기 임원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수익률 자체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은 힘들다는 결론에 왔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했더니 결국은 부자침에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빨리 이 자원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 파일을 최대한 빨리 키우는 게 핵심인 거고 이 수익률을 많이 키울수록 우리는 빠른 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직장인은 힘들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사업이에요. 사업을 통하면 연봉의 한계가 없잖아요. 사회의 가치만 전달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가 될 수 있는게 사업이죠. 두 번째는 투자 재테크를 해야 된다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 부분인데 이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저는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업 부분에서는 신사임당이라든지 더 잘하시는 유튜버들이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 참조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래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성공을 했던 투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남들과 같이 주식을 시작을 했었어요. 결국은 바쁘고 전국에는 제가 벌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봤더니 직장인들이 주식을 해서 성공할 확률이 엄청 낮다. 오히려 한 번에 무너져서 투자 세계를 떠났던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뭐 은행예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물가상승률 만큼도 못 올라가는 은행 1%짜리 이자 받아가지고는 이것도 노답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코인 여기에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코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측도 힘들고 컨트롤이 저한테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제외하고 결국은 부동산 쪽이 그래도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왜 가장 확률이 높냐 그 원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원을 넣고 수익률을 높이면 되는데 일단 자원이 일반인들은 너무 적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레버리지라는 걸 활용을 하면 자원 자체가 커집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충분히 투자 수익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부동산이 수월하느냐 레버리지라는 거는 은행에서 대출 당겨서 내가 가진 자원의 두 배 세 배를 만들 수 있는 게 레버리지예요. 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주식을 3억을 넣으면 3억 정도가 오면 100% 수익이잖아요. 이거는 엄청 커요. 3억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모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 3억짜리를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전세를 끼면 이것도 전세 레버리지 투자가 돼요. 자 어떤 의미냐면 매매가 3억인데 전세가가 90%야. 그러면 9327 2억 7천이 전세금이잖아요. 그럼 전세를 끼고 나는 3천만원만 있으면 그 3억짜리의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3천만원만 투입이 됐기 때문에 3억에 10%인 3억 3천만 돼도 나는 100%의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레버리지가 가능한 부동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의 수익률 부분을 보자고요. 수익률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처음에 돈을 벌려면 자원을 넣고 수익률이 곱해지는데 여기 자원을 넣을 때부터 낮게 들어갈 수 있죠.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앞에서 사례처럼 3억짜리 집을 사는데 3천만원만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3천만원을 넣고 수익률이 3억짜리가 3천이 올라주면 100% 수익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률도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하면 이거는 정말 나라에서 이런 제도가 없어. 분양권 누가 할 수 있나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이렇게 자원 자체가 작은 사람들한테 권장되는 상황 아닌가요? 5억짜리 공공 택지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을 한다. 이러면 5천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5천만원으로 내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돼. 그러면 그 중도금 60%는 정부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중도금 대출이라는 거로 그 이후에 잔금 이때는 또 전세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내가 굳이 들어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전세가율이 입주 시기에 많이 높아진다고 치면 80% 90% 된다고 치면 잔금도 거의 없이 5억에 10%, 20%라도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가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5억짜리가 5천이 오르면 100%의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나라에서 장렬을 한다는 거죠. 왜냐? 주거 필수제잖아요. 주거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필요한 거예요. 주식이나 채권이나 코인이랑 다른 사항이란 거죠. 이걸 아시면 정말 부동산은 꼭 해야 되는 재테크 투자의 종목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를 얼마나 빨리 깨닫고 얼마나 빠른 시간에 내 집 마련을 했냐.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시간의 차이 부자가 되냐 안 되냐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보면 그냥 부동산은 안전하다. 뭐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또한 투자잖아요. 투자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모든 게 다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크게 높지 않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땅이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땅은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땅의 가치는 물가상승 이상으로는 대부분 오르고 있죠. 통계적으로 보나.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이 사라지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상화폐인 거잖아요. 가상에서 사라지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타긴 하지만 결국은 기다리면은 부동산은 우상향을 했던 게 우리나라의 그동안의 통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산도 부동산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땅의 가치만큼은 내가 보존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나라의 지역의 특수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땅이 워낙 넓잖아요. 뉴욕이나 LA나 일부 대도시들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게 높지만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도심 재생이란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미국은 주식 쪽으로 기업 쪽으로 많이 돈이 가죠. 금융 쪽으로 그게 미국에서 돈을 버는 방법이고 한국은 달라요. 한국, 홍콩, 싱가포르 이러한 작은 나라 땅이 유한한 나라에서는 인구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점점 더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돼도 땅을 사려고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면 땅이 필요한 거고 사업을 위해서도 땅이 필요한 거고 대한민국 같은 좁은 땅에서는 땅의 가치는 계속 오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여기서 또 의해할 수 있죠.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과 방법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는 그거를 알고 활용을 해서 성공을 하고 어떤 이는 이걸 알면서도 성공을 할 수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결론은 본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성향과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기가 가장 잘 맞는 투자 종목과 그 기간을 측정을 해서 해야지만 그게 가장 맞는 본인의 투자가 되고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남들 하는 투자 자기한테 맞지 않는 투자 리스크를 짊어지지 않는 투자를 하니까 오래 갈 수도 없고 한두 번의 운으로 하다 보니 전국에는 크게 실패를 하고 이 시장도 아니다. 부동산으로는 돈으로 벌 수 없다. 그렇게 하고는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더 위험한 투자를 한 방을 노리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투자를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 또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렵기도 했고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날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계속 엄습을 했었습니다. 얼마 안 가진 거 이거 다 넣고 밤낮 불안해 하면서 막 손을 떨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와이프가 너무 불안해여서 정말 나 저를 막 뜯어말리는 정도로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도전을 했고 리스크를 안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 더 나은 생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서울에 내 집 하나만 있었으면 너무 행복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 그리고 두려움 이런 거 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것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그리고 그 리스크를 낮출 수가 있다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평범한 사람이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부동산 투자 이런 부분에서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댓글들을 보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된다. 다른 유튜브들 과 다르게 뭔가 좀 핵심적으로 많이 알려줘서 고맙다. 이러한 흐뭇한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게 저의 보람이고 제가 의도하는 그 영상의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험난한 내 집 마련 투자 세계에서 제가 뭐 길잡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이 리스크와 이 허드를 줄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역할이 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저희 또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는 개천고 노선생 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선재료 되세요.